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곧 고갈될 시기가 다가오고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고 이것은 정권 때마다 이걸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늘상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입에 담고 있는 말도 바로 5대 개혁 그래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손 꼽는 개혁 대상을 꼽으라면 연금개혁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자기가 돈을 부어서 나중에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국민연금인 거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그때 노력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위 70%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월 30여만 원을 주는 그게 기초연금이고 또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있고 또 사학연금이 있고요 군인연금이 있고 여러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다 담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영 신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젊은이들을 위한 연금의 어떤 틀은 따로 만들어주자 새 연금 그리고 지금 중년, 노년 세대들은 헌연금, 구연금, 신년금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는 시기를 갖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개혁을 하자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 주는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90% 이상 돼 있었거든요 그 이제 내는 돈도 높이고 받는 돈도 이제 서로 의견에 최근접을 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받는 돈을 소득대체율 내가 받았던 봉급의 몇 퍼센트까지 국민연금으로 받느냐 이게 소득대체율이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45%까지 받게 하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걸로는 안 되고 44% 이랬는데 그것을 토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44%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 내는 돈은 13% 그러니까 대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부을 때 회사가 절반 봉급받는 사람이 절반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는 6.5%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6.5%를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국민연금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지금 뭐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21대 국회는 오늘 내일 모레 법정 임무가 딱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자가 얘기하기를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야당에서는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상임위원회 열어야죠 법사위 통과시켜야 되죠 본회의 와야 되죠 그럼 내일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상황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민주당이 이거 다 알고 어차피 자기네들이 전국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그런 생색과 표시만 낸 상태로 지금 넘어가려고 주말인 토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으로 국민의힘의 안을 받겠다 수용하겠다 선빵을 날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정치권이 17년간 헛돌던 국민연금개혁 이슈로 뜨겁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여당 안대로 소득대체율 44% 안에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불쏘시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떳다방 연금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주말에 연금으로 기습작전을 펼쳤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쇼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숫자는 좀 이렇게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수개혁, 구조개혁 두 가지 말이 요즘 표현이 되고 있죠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내는 돈을 몇 퍼센트, 받는 돈을 몇 퍼센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모수개혁이고 구조개혁은 전체적인 틀을 뜯어고치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받게 되는 노령연금과 평생 부은 돈에 합당할 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이원화로 하지 말고 이걸 합치자, 통폐합을 하자 그 구체적인 과정은 매우 복잡해지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세술은 세부대, 헌술은 헌부대 이제 이것이 또 다른 구조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내 임기 동안에 연금개혁을 두 번 할 수는 없으니 20일에 국회에 딱 한 번만 하자 그럴람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하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라도 일단 한 발짝 내딛어보자 이제 이런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형국인 겁니다 자,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또 좌우할 것 없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매우 인기 없는 그런 겁니다 왜냐? 원래 연금제도를 설계했을 당시하고 많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연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연금은 개혁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이 고갈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선거 앞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개혁이 연금개혁입니다 다른 개혁인들 어디 선거하고 무관한 개혁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지금 다음 지방선거가 2026년 앞으로 2년이나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3년이 남았고 그래서 연금개혁을 물론 1년이와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시급한 것이 연금개혁인데 그 연금개혁을 어떻게든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지금이다 지금 놓치고 22대로 넘어가서 그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려면 또 정치권이 그게 가능하겠는가 어차피 그러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무장무장 다가오면 연금개혁 이야기 쏙 들어갈 것이다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다 그러면 연금개혁 이응자도 못 꺼내고 2027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이신지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11시 9분 10분 이 시간이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건을 좀 달아서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제 6월에 다음 달에 말이죠 제 첫 번째 안으로 연금개혁을부터 하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특검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연금개혁부터 하자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약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컨틀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주도권 싸움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고 가느냐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표 여러분 보십시오 최상병 특검법 이것 때문에 아니 해병대 빨간색 조끼를 입고서 그리고 집회 맨 앞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해병대 여기 제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병대가 얼마나 아끼는 슬로건인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그것이 쓰여있는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저 깃발을 손에 들고 흔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걸 들고 흔들 줄이야 물론 해병대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또는 해병대의 역할을 지금은 우리가 3군,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에 있는데 해병대도 별도의 군으로 독립을 시켜서 해병대 참무총장이 있게 하자 지금은 해병대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해병대 사령관 쓰리스타잖아요 해병대를 별도의 군으로 편제를 바꿔서 해병대라는 것을 육군, 해군, 공군처럼 해병대 군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도 해병대 참무총장이 포스타가 있게 하자 이게 해병대의 어떤 수건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저런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내일 있는 최상병 특검법 제투표 이것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수 이슈를 선점,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이재명이다 연금개혁과 해병대원 연금개혁 제가 이 말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고유명사만 지워놓고 보면 지금 이재명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얘기 이것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얘기를 민주당이 세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면 지금 여야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관련 태스크포스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부한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박주민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얄미워서 안 받았다 편지? 편지 아직 나는 못 받았다 받았으면 버렸을 것이다 이상민 의원의 의견은 연금은 이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숙성시켜서 22대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영수회담을 연금과 관련해서 핀포인트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릴 정략적 술수에 불과하다 최해병 특검 필요하지만 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박주민 의 설득 전화? 민주당이 얄미워서 안 받았다 핍박 당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세상을 얕잡아 보는 것이다 편지는 받은 적 없다 받았으면 버렸을 것이다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매우 적을 것이다 여당도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당문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체로 기권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을 해서 재석은 해놓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어서 기권하는 것 기표소에 안 가는 것이 기권이거든요 또는 기표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느 난에도 붓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내면 이게 이제 기권이 되는 거거든요 무효표 그런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원들을 겁박하는 표현으로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회동 언제 하냐 말만 무성했는데 언론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밀어놨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어떻게 보느냐 아 국민의힘의 패배의식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연금 전국 특검 전국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금과 특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 이니셔티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세적인 상황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역지안을 하면서 역공을 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도 아무튼 21대에서 연금안을 처리를 하자 내는 돈은 자기 소득의 13% 그리고 받는 돈은 소득의 44% 이제 이게 이재명이 역지안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힘의 기존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그러지 말고 22대에 가서 하자 다시 역지안을 해놓은 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일 모레 이전에 어떤 타협점이 나올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모르죠 어느 한쪽이 또 대성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있으면 뭔가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불가능은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그것도 경제 문제에 상당히 일가견을 가졌다는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서 국민연금 고가를 막을 수 없다 개혁이 아닌 개악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외면해 왔다 모수개혁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숫자 조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주장은 얕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모수개혁만 해서는 그러니까 숫자만 조정을 해서는 연금이 파탄나는 것을 9년 정도밖에 늦출 수가 없다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구조개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